캐리와이님께서 견호사님은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이셨나요?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 그거 해보셨어요? 게임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게임이 제 인생에 되게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메타인지를 높이는 법은 여러분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 해보셨어요? 프린세스 메이커?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대중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한눈에 딱 보이는 예일 것 같은데 게임 한번 찾아보세요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을 찾아보시면 사람이 딱 나오고 옆에 수치가 쭉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교양이라든지 매력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프린세스 메이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프린세스 메이커를 한다고 내가 나를 프린세스 메이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여러분들 메타인지는 딴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게임 화면과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화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또 서 있죠 서 있고 아이콘 딱딱 클릭하면 얘가 막 뚝뚝뚝딱 하고 이렇게 뿡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?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랑 내 인생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임과 나의 차이점이 뭔가요? 뭐가 차이가 나요? 여러분들 메타인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키우나요? 바로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록이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메타인지가 돼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경험치가 얼마나 쌓인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계획만 세우시잖아요 계획만 그죠? 근데 제가 제 책에서 자기 점검 파트라고 넣었는데 그런 그 자기 점검을 잘 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제가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과 우리 삶의 차이점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없다는 차이점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삶은 모두 기록이 되지가 않죠 근데 저는 꼭 따로 공책 이름에다가 공책에다가 제가 메타인지 노트라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내 자기 점검을 꼭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어떤 성취도가 있었다 나는 오늘 얼마 정도 공부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하시는 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를 높이는 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메타인지라는 용어 자체 쓴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자기 객관화라는 거잖아요 자기 인식이라는 건데 그 인식이라는 건 되게 쉽다 내가 기록함으로써 바로 메타인지력이 향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해요 메타인지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이거든요 인식 인식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하나 말씀드렸지만 다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거 있죠 내가 했던 거 메타인지는 자기 객관화 기록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첫 번째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? 두 번째가 자기 기록하는 거 객관화 기록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야 돼요 안경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적으실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내가 메타인지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뭔지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아예 인식을 못한다면 즉 내가 어떤 공부법의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인풋에 대한 건지 또는 아웃풋에 대한 건지 점검에 대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안경은 어디서 얻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법 책이에요 제 책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공부법 책들이 없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합격수기를 많이 읽다 보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법이 쓸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공부법들인지 분류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메타인지 두 번 두 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내 공부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뭐 제 책을 제 책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력을 높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 책이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한 줄 요약하면은 내 인생을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만든다 엠도그 세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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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